안녕하십니까. 대일유통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대일유통은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의류돔의 전문업체로서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만족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감동으로 부담없이 편히 찾으실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늘 기분 좋은 서비스와 깊은 감동으로 다가가는 대일유통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언제든지 저희 대일유통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